나를 찾고 너를 만나 바오로딸에서 편했습니다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평생 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원로학자가 선인들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통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몸담고 살았던 유교의 가르침을 되새김으로써 우리 안에 보금적인 가치관을 되찾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줍니다 또한 너와 나의 관계와 나의 종교와 다른 이의 종교도 품어안고 살아가는 어울림의 삶을 호소하는 값진 조언들이 많아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르침을 추구하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